미국에서 올 들어 세 번째로 중급 규모의 은행 파산 사태가 현실화돼 금융 불안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3월에 충격파를 안겼던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 사태 이후 다음 타겟으로 꼽혔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끝내 사실상 파산하고 미국 1위 제이피모건 체이스 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5월의 첫날인 1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모든 예금과 자산을 압수한 후 이를 제이피모건 체이스 은행에 넘겼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자산 규모로 16위였던 실리콘밸리 은행과 29위였던 시그니처 은행보다 앞선 순위인 14위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1위 은행에 인수당했습니다. 제이피모건 체이스 은행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있는 모든 예금과 융자는 새 은행 이름으로 보장받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8개 주에 있는 84곳의 지점들도 새 은행 이름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피모건 체이스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예금 920억 달러, 융자 1,730억 달러 등을 전액 인수했으나 인수자금으로는 FDIC에 106억 달러만 지불했으며 연방당국은 예금보험기금에서 130억 달러를 손해보게 됐습니다. 제이피모건 체이스를 포함한 11개 대형은행들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지원했던 300억 달러는 반환하게 됩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사실상 파산은 자산규모로 2008년 워싱턴 뮤추얼의 3,090억 달러에 이어 2,130억 달러로 미 역사상 두 번째인데 그때와 이번 모두 제이피모건 체이스가 인수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본부를 두고 있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자산규모가 2,130억 달러로 14위였으나 같은 지역의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 이후 다음 타겟으로 지목되면서 1,000억 달러 이상 예금이 빠져나가는 무더기 인출 사태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금 1,000억 달러 이상의 무더기 인출이 뒤늦게 밝혀지자 지난 주말까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는 무려 97%나 대폭락해 파산 사태에 내몰렸습니다. 자산규모 2,090억 달러, 16위였던 실리콘밸리 은행, 1,100억 달러로 29위였던 뉴욕 시그니처 은행보다 앞서있던 2,130억 달러의 규모로 14위였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끝내 파산하자 중소규모의 지역은행 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당국과 제이피모건 체이스 등 대형은행들은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건전하고 회복력이 강하다며 무보험을 포함한 모든 예금은 전액 보장해지고 대형은행들이 즉각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기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